자, 저 끝에구요. 상대 올랜덕. 조심이덩 자 꾸드룬 스포닝풀 파워 펀치님 에드발룬더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테란 한명 바이오닉 클릭하구요 아이오닉 테란 투테란 자 타소시 같은게 적은 아닌거 같거든요 적이었으면 진작에 오브로드가 왔을건데 포스 아이오닉 자 일단 바이오닉 테란이 두명이기 때문에 일단 마린메이 상당히 많이올겁니다 질러 그리고 사기 때 질러시죠 저 친구들은 무조건 초반에 한번 세게 들어오는식으로 공개를 한번 할거구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거냐면요 어 이번에는 투레어 빠른 드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올리구요 빠른 투레어 드랍 자 자 만약에 제가 요 셋이 토스됐으면 저는 빠른 타크를 바로 가요 빠른 타크 우리팀한테 빠른 타크를 하라고 못하겠다 우리팀한테 빠른 타크를 하라고 못하겠다 갔다가 밀릴까봐 마린3 조금만 지원 자 살짝 지원해줘야되겠죠 자 자 그리고 캐논을 저는 약간 요기다가 좀 짓는편이거든요 이 세게 그런거 개입해서 좀 보호가 돼서 방어할때 좀 좋아해요 가uns ião hurt 카논 밧은 아마 뚫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산불 좀 질게! 예를 들면은 테란도 가기 애매하고 토스는 이제 포토를 못 뚫는다고 생각하면 전퇴 올 것 같았는데 일단은 3의 마린 1, 2번 1명 차이 많이 난다 자 일단 밀렸습니다 밀렸고 저 토스님 지금 입구에 포토 10개 하시죠 어차피 한 시인은 못살릴꺼에요 어 네 럴리코 준비 해주구요 아 조금만 조금만 더 뻗겨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자 럴커 자 일단 이 제 럴커가 무조건 활약을 해줘야되요 3마리도 뽑아야되죠 자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6 럴커를 몰빵으로 지금 9로 갈지 5 럴커 아 몰빵 채자 씨 안되겠다 좋았다 으아이 이준 뭐 몰빵 판단이 좀 좋았죠 지금 이준 학생기 금 이준 OOM 지금 시원하구만 자 또 럴커를 또 꼽아주고요 토스의 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곧 럴컬은 제거가 되겠고요 뭐가 파워 박아주네 자 럴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글링도 좀 뽑아줍니다 자 토스는 이제 견이 가능한 그런 분이시네요 벙커 이거 빈 벙커일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커너를 갖다가 좀 뚫어야 되겠다 커넬 커넬 어이쿠가 좀 부실한데 사보다 자 그리고 버로우 업을 좀 뚫습니다 버로우 업 이제 버로우 업은 왜 하냐면은 이 테란에 베스린 러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버로우를 해가지고 스페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거든요 제발 스카우트 스카우트 뽑고 있네 그렇게 유리하니 너희가 뭐 유리하긴 한데 너무 여외로 부르는데 뭐 유리하긴 한데 이 안드로메다 보내려고 착전을 했어 이 안드로메다 보내려고 착전을 했어 자 커넬 커넬을 통해서 이 구우를 한번 밀어볼 생각입니다 이팔이랑 같이요 저렴하게 잡았다 저 더럽게 안 터지네 이거 발키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꼭대를 갈아하기도 좀 애매하긴 그렇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스포어를 좀 많이 씌워줍니다 나이스입니다 아, 거의 매우 모든 것들이 다 안해 가쟈게 잘 들어갈 수 있다. 난감하구만 다시 1-2-2-1 다시 1-2-1 모든 바이너를 도와됩니다 모든 바이너들 도와됩니다 날씨 자 이제 가디언 두비 자 업글 체크 한 번씩 딱 하고 자 여기 근데 옆 탱 제거 해놓고 입구를 이제 좀 자유롭게 좋네요 역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자 완전히 이제 구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 테란 좋네 근데 우리팀 테란이 한시 멀티 안되나? 자 가디언 디바우러로 구 완전 마무리 자 보입시다 고란색 독 묻혀놓고 뮤타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해처리를 조금 더 늘립니다 해처리가 약간 부족해요 나이스 일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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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거는 지금 3 입구쪽에 지금 상대의 탱크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우리팀 테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밀리진할거 같거든요 좀 취해야 됐네 남뚤리게 아 설마 쒸 와 근데 개피 됐어 와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냥 뮤타를 쓰면 안되겠는데 그냥 뮤타를 쓰면 안되겠는데 아 사거리 더럽게 길어 저 뭐야 탱크가 탱크가 사기 너무 기네요 자 다시 딥파일럿 찍고 롤컷 찍구요 자 와 근데 이거 이리겠는데 이거 밖에 나가지 못하네 밖에 나가지 못하네 미안하지만 와 럴커가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걸 못 막아주네 침티티 침티티가 거의 미로다 wahrscheinlich 모든 forces are on your attack 그게 안돼 상승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되면 나도 하지 아! 또 길을 또 막아놨어 막아주질 못함 못나가서 아 위에 길을 또 막아놨어 그래 또 막아놨어 티라니 스탸 스탸 야 이거 테란을 우리가 독립을 못시킨게 그게 안좋네 빨리 독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테란을 진짜 안죽네 진짜 할게 없다 이제는 좋아 테란 좋아 테란을 재그라불라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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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이렇게 하면... 얘를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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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구호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 진짜 다시 승기 잡는 거예요 다시 승기 잡는 거예요 날씨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테라 님이 한시에 독립 안되나? 안되겠네 자 여섯시 쪽에다가 가디언이랑 히드락 히드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나왔네요 이런식 아우 돈 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나 오버로드를 띄우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나이슨!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넹슨! 넹슨! 와 이러고 나서 열한시 날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열한시 열한시 날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알쓰 헷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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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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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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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시비 날렸고 테란 잘하고 있네 한시 텐크 제거해주고 테란이 독립시켜요 잘췄感謝 헷갈려 너희말활랑 줄라 생각나는 헷갈려 series huh Afghan 피라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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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전을 해야 할 텐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다시 가디언. 한방에 센터를 싹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테란 행님이 좀 독이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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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풀린다 아 이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쟤가 했어 아씨 1 또 밀리고 있네 도르매무 그건데 완전 닥터 스트레인저인데요 도르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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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웅 Müā 다시 가디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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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